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9 이거가 어제였지 않습니까? 4.19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요즘에 잘 배우지 않습니다마는 한 4.19 세대분을 만났더만은 경무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4.19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시는 말씀이 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잘 쓰시고 또 글을 스피치라이트가 썼겠지만 밤늦게까지 아마 그 글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쳐서 그날을 이야기를 하신 문화입니다. 시대가 하도 수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다른 때하고 좀 남다르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4.19 정신을 받들어서 정부의 정책 비전과 구상을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대통령들이 하는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비판하고 허위 선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위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대통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자유민주주의 위기인데 처남이 참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를 흘려가 여러분 이걸 쟁취한 것이 좀 더물었기 때문에 별로 고마운 걸 모르는 거죠. 대통령이 기념식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19 혁명열사가 피로서 지키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박수 좀 치시죠.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박수를 좀 쳤을 것 같습니다. 4.19 혁명 역사가 피로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19 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의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허위선동과 가짜 뉴스 핵박폭력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행성에 기반해야 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잘하시네요.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파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행세라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섬에 들리게 하겠습니다. 4.19 혁명 유공자들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 전할 것입니다. 한국 역사는 저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한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동학이 그랬고 여러분들 4.19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4.19 기념사 전문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죠.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그 민주주의가 위기가 뭐를 뜻하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문제를 차단하지 못했을 때 자신과 자식들의 세대가 얼마만큼 큰 비용을 치료해야 되겠는지 이런 문제를 마치 자기 문제처럼 자기 자식들의 문제인 것처럼 고심하고 이런 분들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걱정이 한편으로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말씀이 가슴에 울림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